안녕하세요. 강수TV MC 민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은요. 평택의 필코코스파 주식회사 대표님이시죠. 정은철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은철 대표님께서 우리 천사봉사단 단체를 위해서 우리 양노원, 경주 양노원의 덕분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화장품과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강수TV 방송을 통해서 따뜻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간 뭐 좋은 일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조금만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조금이나마가 저희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직접 오늘 또 쉬는 날도 반납하셔서 이렇게 회사에 나오셔서 직접 챙겨서 물품을 다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시기 위해서 풍증 또 바르시는 것도 7월 15일 날 또 저희를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그날도 또 오셔서 또 전달을 더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중한 후원과 또 협찬 따뜻한 곳에 저희 계신 양로우분들께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맞아서 저도 더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강수TV 화이팅하고 저희가 인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짜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7월 2일,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경주로 내려가서 전달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수TV 화이팅!